안녕하십니까. 지금 인베디드 시스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김동욱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우리가 20계열 국가과정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과목으로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기사라고 되어져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인베디드 기사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 자격이 조금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4년제 대학의 3년과정, 4년과정을 마친 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뭐 자동차의 모형이고 이걸 딱 보시면 이거는 뭐 금고 열쇠? 금고 열쇠 다음과 다이알 형식으로 되는 거 다음과 이거는 로봇 8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는 뭐 것들. 요즘 뭐 무인 자동차들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는 뭐냐면 원격에서 원격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문인식이다 그러면 지문에 따라서 내가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인식하면 이 지문에 따라서 요 금고에 열쇠에 있는 다이알이 저당적으로 돌아가서 열 수 있게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도 보시면 센서가 앞에 있으면 자동차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회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과 같이 이게 로봇 8이라고 얘기하면 8을 대신용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계 장치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장치들이 그냥 단순히 기계로만 동작하느냐? 아니요.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요구하는 생각에 따라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돌릴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단순히 하드웨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어서 운영체제가 내가 코딩을 함에 있어서 그 미리 설정되어져 있는 약속과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앞에 센서가 있는데 나는 앞하고 뒤로만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옆으로 돈다? 그런 기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내가 입력되어져 있는 기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집에 이제 홈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휴대폰이나 PDA나 PC로부터 외부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내부에 있는 각각의 센서, 주방, 텔레비전, 그 다음에 뭐 도어펑, 도어락, 그 다음에 조명기구, 가스제어, 난방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베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이 연결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트워크이 연결되어, 인터넷이라고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스, 뭐 동체 감지기, 자석 감지기, 화재경보, 이런 센서가 인베드 시스템을 제어, 인베드 시스템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연결. 그러면 연결되어지면 이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얘를 붙일 수 있도록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센싱되는 정보에 관련된 거를 취합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가스 감지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소리를 내고 나서 나한테 휴대폰으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뭐 119라든지 거기에 경보를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에는 우리가 인베드 시스템에 계열할 때 다음과 같이 개별 과정까지 전체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요구 정의에 의해서 사용자가 전 이런 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의서부터 어디까지 테스트. 테스트는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내부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다시 디버그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인베드 시스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또는 소프트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개발서부터 요구 정의서부터 어디까지 평가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런 거 뭐 아두이노에 관련된 거 이건 뭐 라즈베리 파이에 관련된 각각 이런 게 제품화 되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제품화 되어진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에 따라서 어? CPU를 내가 사다가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CPU를 사다가 이 CPU가 동작할 수 있는 클럭과 그 외에 부수적인 다음과 같이 소자를 연결해 놓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이제 개발용이고 학생들이 쉽게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시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한 요거는 만원짜리 만오천원 얘는 사만오천원 한 오만원짜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 얘 하드웨어 관련된 건 다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똑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여기다 부착해서 센싱해서 센싱되어져 있는 정보를 내가 할 건지는 사용자 만드는 거예요. 즉 요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이런 하드웨어에 만들어 놓은 이 CPU인데 CPU의 운영체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놈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을 올릴 건지 얘네들은 이미 올라가 있는 애들이고 어떤 거를 올리고 어떻게 올리는지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고 어떤 운영체제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인베드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어떤 방식이 어떤 설계 방법에 따라서 하는지 우리가 쭉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하드웨어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다음과 같이 개발 도구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개발 단계 개발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개발 단계의 엔지니어에 따라서 내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지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베드 시스템을 확실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게 하려고 하면 그냥 쉽게 아두이노 개발 프로그램 이게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거기에 아두이노 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를 또 사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이런 프로그램 기술들을 조금 접해보면 조금 더 이런 인베드 시스템을 배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올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해갖고 개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또는 그거 필요 없이 뭐 제가 여기를 선전하는 거 아니지만 예, ThinkCAD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아두이노 우노보드거든요. 똑같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초음파 센서의 LED 초음파 센서의 LED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임의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실물하고 똑같이 코딩한 결과를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내가 이거를 사다 놓고 이거를 사기 전에 미리 먼저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어? 잘 동작이 되네. 그러면 그대로 제품을 사다가 똑같이 만들면 코딩도 마찬가지. 그래서 업로드를 해서 하면 똑같이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ThinkCAD에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 번 정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베드 시스템은 조금 어려운 단계,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에 관련된 디지털공학 논리외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디지털공학 그 다음에 회로에 관련된 부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우리 운영체제 배우셨죠?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지 인베드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런 이해도 조금 있으시면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서부터 인베드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